안녕하세요 연세바른병원 정형외과 유난근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최적의 시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기간에 제대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입원기간은 환자분의 상태 및 경과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술 부위 상처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 재활의 경과 등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환자분 증상 그리고 경과에 따라서 입원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4주에서 6주 정도 되면 목발 없이 보행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 이따금씩 쑤시는 느낌은 수술 후 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고 열감 및 붓기 등은 3개월이 지나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행은 수술 후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한 번에 1시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연습을 하지만 환자분의 수술 전 무릎 상태, 나이, 근력 등에 따라 경과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재활 과정은 환자분 개개인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감염이 발생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술 부위 상처는 주치의의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술한 병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침, 부항, 뜸, 주사 등의 처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 발치 등 치과 치료는 가급적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할 것을 권하며 기타 다른 수술들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했다는 점을 꼭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운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꺾기라고 부르며 수술 자체보다 더욱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해내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관절 운동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침대의 양측 다리를 뻗고 앉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의 근력만으로 구부리다가 다리의 힘만으로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을 때에 손을 이용해서 무릎을 조심스럽게 굽혀줍니다 이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무릎을 구부려야 하고 통증이 약간 느껴지는 상태에서 10초 이상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벅지 근력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반대쪽 다리를 약 90도 정도 구부리고 수술한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린 뒤 10초 정도 버티고 다시 천천히 다리를 내리는 운동입니다 수술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이 절대 굽혀지지 않도록 허벅지에 힘을 강하게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같은 바닥 생활은 피해야 됩니다 간혹 바닥에 앉을 때 무릎을 펴고 앉으면 되는 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닥에 앉거나 일어서려면 불가피하게 쪼그리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바닥에 앉거나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생활 대신 의자, 침대, 소파, 식탁 등을 이용하는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동작, 모든 행동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무릎에 좋다면서 도가니탕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실 필요 없이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신다면 영양분이 부족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인스턴트 음식이나 너무 기름진 음식 등을 많이 드시면 체중이 증가해서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하셨다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관리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